로지테크 MX Master 3S는 생산성을 높이고 까다로운 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 기능이 풍부한 마우스입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사용자 정의 가능한 버튼, 원활한 다중장치 연결을 갖춘 이 마우스는 전문가, 창작자 및 뛰어난 마우스 경험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다목적 도구입니다. 이 리뷰에서는 로지테크 MX Master 3S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살펴보고 인체공학적 디자인, 고급 추적 기능, 사용자 정의 가능한 컨트롤 및 전반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로지테크 MX Master 3S는 장시간 사용 시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에 자연스럽게 맞는 윤광 모양이 특징이며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사용자 모두에게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마우스에 조각된 엄지 받침대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손과 손목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심하게 디자인된 모양과 소재를 갖춘 MX Master 3S는 몇 시간 동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시간 작업 세션이나 강도 높은 창의적 작업에 적합합니다. 고급 추적, 로지텍의 고급 암시아 레이저 센서가 장착된 MX Master 3S는 유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표면에서 뛰어난 추적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이 센서를 사용하면 정확한 커서 제어가 가능하여 사용자가 문서를 탐색하고 복잡한 그래픽을 디자인하거나 사진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또한 4000dpi, 인치당 도트수의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어 개인 취향과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컨트롤, MX Master 3S의 뛰어난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컨트롤입니다. 마우스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여러 버튼과 엄지 받침대 아래에 있는 고유한 제스처 버튼이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로지텍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특정 기능, 바로가기 또는 매크로를 할당하여 작업 흐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로지테크 MX Master 3S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고급 트래킹 기능, 사용자 정의 가능한 컨트롤 및 원활한 다중장치 연결을 결합한 강력한 마우스입니다. 편안한 그립감, 정밀한 트래킹,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통해 전문가와 까다로운 사용자에게 탁월한 마우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